자 공이 공공 화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공공 화면입니다. 여러분 공이 공공 화면. 이게 시장 종합입니다. 소위 말해서는 빤떼기다. 우리가 이제 고도리 치면 고도리 패를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야기했습니다. 등락률을 제일 먼저 보자. 등락률이 보통 8대2가 되면 주가 뜬다. 상승이 80% 하락이 20%면 주가는 분명히 상승한다. 이 등락률. 그 다음 반별 상승이 80% 하락이 20%면 주가는 떨어진다. 이걸 등락률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등락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등락 비율인데 여러분께서 등락 비율을 매일 적으셔야 돼요. 이게 나 얼굴 좀 비싸주세요. 이게 보시면 등락 비율이 당일당일 변할 것 같이 차트를 띄우면 어떻게 되냐면 상승 종목이 많다가 점점점점점 줄어가 하락폭이 많다가 하락 종목이 많다가 점점점점 줄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중간중간 조금 조금 차이는 아직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등락 비율이란 게 ADR, ADS라고 전문 차트까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우리가 이제 방송하면 오늘은 상승 종목 몇 개, 하락 종목 몇 개 이렇게 막 뜯었는데 그게 생각 없이 뜯어드는 거고 생각 있게 뜯어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어야 돼요. 오늘 2월 1일 상승 종목 몇 개, 하락 종목 몇 개, 보안 몇 개, 이틀 상승 종목 몇 개, 하락 종목 몇 개 이렇게 적어보면요. 상승 종목이 많다가 점점점점 줄어가 하락 종목에 보다 차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풀문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피, 코싹 주식 하시는 분들은 노트에다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매일 적어가지고 비교를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수를 굉장히 제가 여러분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매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차익수 매수와 비차익수 매수가 있다. 비차익수 매수는 제가 뭐겠죠? 시가총객 상위 10개 종목. 그 다음에 차익수 매수는 시가총객 상위 10개 종목을 뺀 나머지 종목. 이걸 뭡니까? 비차익수 매수는 사람이 주문을 내요. 사마람이. 그리고 차익수 매수는 우리가 말하는 콘덴고 빼고 데이션. 선불과 코스피, 백과의 차이에서 그 비교 프로그램으로 움직인다. 기계가 팔고 사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계가 팔고 사고가 별로 없고 오늘 인간이 파는 거. 개인들이 펀드매니저가 우량주를 계속 판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프로그램 매도 세 번째가 여러분한테 미국 증시 중에 유일하게 밤에 열리는 게 S&P 나스닥 선물입니다. 이거 계속 열려요. 이게 S&P 500 선물이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어제 미 증시가 떴는데 오늘도 S&P 나스닥 선물이 뜬다. 우리나라 코스피이 뜹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어제 미국 나스닥이 빠졌는데 오늘 우리나라 미니 나스닥 선물 빠진다. 그럼 우리나라 주가가 빠져요. 지금 나스닥이 코스닥이 힘없는 이유가 나스닥 선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중에 S&P 500 선물 나스닥 선물을 꼭 여러분께서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됩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나라는 주식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해진다. 원화가 약해진다. 원화가 어떻게 해요? 강해지면 강해진다. 원화가 강해진다는 말이 뭡니까? 원화가 비싸다. 천 백은 천 이백 원에서 천 백 원 되는 게 강해지는 거예요. 원화가 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가 상승을 해요. 원화가 약해지면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화를 꼭 그런 부분을 꼭 봐줘야 돼요. 원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그때 주식을 사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산다. 이렇게 해보는데 이거 보는 방법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주식 선물은 금액으로 보고요. 금액을 클릭을 하면 이 클릭을 바뀌어요 숫자가. 클릭하면 옵션은 뭐라고 본다고요? 옵션은 계약수로 본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000 이 화면 이걸 꼭 한번 여러분하고 봐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화면이 0789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정확해요. 0789 화면이 뭐냐? 0789 화면이 외국인 기관 개인 사느냐 파느냐 보는 겁니다. 여러분 0789 화면. 여러분들이 뭐 외국인 산다 기관 산다 이거 믿지 마십시오.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시중에 나오는 차트들이 다 틀려요. 틀리니까 0789 화면. 키움증가 여기 치면 됩니다. 여기 어디 치느냐 하면 여기에 0789. 0789 화면을 치면은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여러분 딱 나옵니다. 여기 나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코스피거든요. 지금 이 코스피죠. 코스피는 개인이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 겁니다. 코스닥 보시면 외국인과 개인. 외국인들은 눈꼽질이 반만큼 사요. 외국인 조금 사고 개인 사고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선물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과 개인은 사고 있다. 이렇게 콜옵션 푸드옵션인데 뭐 이것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 코스피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팔고 있다. 이걸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0789 화면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들 0789 화면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종목별 또 볼 수 있어요. 이 0789 화면은 할게요. 그 종목별로 보려고 하면 종목별 또 정확히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보면은 여기 상세하게 나옵니다. 상세하게 나오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들이 사고 있고 상세하게 어디 팔고 어디 사고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 0786, 07, 07 들어가는 거는 주식이 어떻게 움직인다. 말로 필요 없어요. 말이 뭐 필요합니까? 말이.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금송아지. 말이 필요 없다. 말이 뭐 필요한겨? 말이 뭐 필요하노? 이거 눈으로 보세요. 이거는 데이터 인증 못 썩여요. 이거는 여러분 시중에 나오는 외국인 며도 매수 동향 있잖아요. 전체 나오는 거. 그거 틀려요. 이거는 정확해요. 이거는. 이거는 내가 각 증권사 대조해 봤어요. 근데 이거 정확한데 왜 전체 총계는 틀릴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 문 대통령님 이거 좀 해주세요. 증권전사는 하는데 왜 외국인 동향이 틀립니까? 어? 하 찰? 아이고. 참 미치겠어요. 응? 0774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별로 굉장히 나옵니다. 상세하게 나와요. 누가 어떻게 얼마 사는 것까지 굉장히 나옵니다. 여기 07자 들어가는 거요. 이거 보시면 0789 하면 오늘 주식 딱 샀는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딱 나와요. 그 다음에 당일추위 딱 나옵니다. 당일추위. 당일추위 딱 나와요. 기관 얼마 살까? 외국인 얼마 살까? 그 다음에 일벌동향 정확히 나옵니다. 순매수추위 동향 정확히 나와요. 업종별 매수동향 나오고 업종 나오고 여기 다 전부 다 깨끗하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0789. 0789 하면 제일 많이 나옵니다. 0789. 0789 투자자별 동향. 이거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0780에서 이걸 보십시오. 오연님. 저 화난 거 아닙니다. 심영은님. 심영은이 심시, 청송심시 아닙니까? 심영은님이 여태 자꾸 웃기면 됩니까? 우리 자영 둘이 청송심시예요. 청송심시들. 청송장에서 술 먹고 넘어지는 사람 둘이 있어요. 청송장에 술 먹고 넘어지는 사람. 술자가 시읒이죠. 어디입니까? 청송심시하고 평산심시 신가예요. 우리 신가들 많거든요. 청송 시장에 술 먹고 코 골고 찾는 사람은 청송심시하고 평산심가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이라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0780 화면부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0780 화면 이 종목 특히 제일 중요한 0780 화면입니다. 기관이 산다 판다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말고 0780 화면. 이거는 절대 여러분 안 속이는 겁니다. 0780 화면을 꼭 봐라 이렇게 봅니다. 이걸 보면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볼 수 있다. 기관도 설정할 수 있어요. 제가 12월 2일 날 했는 이유가 12월 달부터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공매도가 장이 셀 때 공매도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공매도를 5월 달에 풀면 그때 장이 더 힘이 없어질까. 지금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공매도 개념을 잘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789 화면 쭉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다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투자 시원 투자 시원 투자 시원 투자 시원